그렇구나. 그러면 노래가 부르는 게 아니니까 얘도 안 되고요. 얘도 안 되고요. 투도 안 돼요. 정답은 썬이 되겠죠. 썬. 과거분사 씽. 여러분 안녕하세요. 옥쌤입니다. 오늘은 25강이죠? 우리 5형식 문장에서 목적격 보호 자리에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 있잖아요. 이 목적격 보호 자리에 과거분사를 쓰는 그러한 문장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적격 보호 자리에 과거분사. 우리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호, 5형식 문장이라고 계속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5형식 동사 중에서 이렇게 투부정사를 목적격 보호로 취하는 동사, 사역동사, 준사역동사, 지각동사 이런 것들을 배웠어요. 그리고 당연히 투부정사를 목적격 보호로 취하면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가 오고요. 사역동사는 동사원형, 즉 원형부정사가 오고요. 준사역동사는 원형부정사나 투부정사가 오고, 지각동사는 원형부정사나 ing, 현재 분사가 옵니다. 예문을 한번 보시면, 나는 그가 잠을 자기를 원했다. 나는 그를 잠자게 만들었다. 나는 그가 잠들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나는 그 사람이 잠자고 있는 걸 봤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툴을 적을지, 원형부정사를 적을지, 아니면 함께 다 적을지, 원형부정사와 현재 분사를 적을지, 이런 것들을 많이 공부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거에 주목하셔야 돼요. 목적격 보호와,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가 능동일 때만 이런 원칙이 다 적용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다 잠을 자는 능동일 때만. 그런데 만약에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가 수동적 의미, 즉 목적어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당하거나 받거나 이렇게 되면 여기는 과거분사를 적어야 됩니다. 이 목적격 보호 자리에 과거분사를 써야 돼요. 자, 우리가 이걸 하기 전에 그래도 앞에 내용을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 사역동사 이거 다 배웠죠? 사역동사는 어때요?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을 다 썼습니다. let, have, make. 이럴 때는 목적어와 목적 보호가 다 어떤 관계다? 능동의 관계다. 얘가 직접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투부정사를 목적격 보호로 취하는 동사도 우리가 정말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웠어요. 제가 지금 이거 하나하나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거를 아, 이런 동사들은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가 오구나. 하지만 이 두 가지의 관계가 뭐다? 능동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각동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각동사 같은 경우도 나는 그 사람이 길을 건넌 걸 봤다, 건너고 있는 걸 봤다, 다 능동일 때만 이렇게 원형 부정사나 ING가 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요. 우리가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가 능동이 아니라 수동일 때는 과거분사를 쓴다라는 거를 중점적으로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문제 형식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문제를 풀면서 이해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우리 첫 번째 문제입니다. I had my brother clean, cleaned the room 이랬습니다. 여러분들, 풀었나요? 나는 had, 부탁하다, 시켰다 이런 뜻이에요. 내 동생에게 방을 청소하라고 시켰어요. 자, 동생이 방을 청소를 하는 거죠. 능동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때요? 아, 사역동사와 목적어, 동사와 원형이니까 clean이 정답입니다. 자, 그런데 침착하게 한번 보세요. 나는 뭐뭐하게 만들었어요, 시켰는데 방이 청소하나요? 아니면 방은 동생에게 청소가 되어지나요? 그렇죠. 수동이죠? 네, 수동입니다. 목적격 보호 자리에 수동이 와요. 그러면 아무리 얘가 사역동사라도 cleaned라고 과거분사를 써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I made my brother clean the room. 우리가 앞에서 have는 부탁하다였고요. 사역동사지만 make는 하기 싫어하는 걸 억지로 강요하다였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정답은 clean이 돼요. 그런데 똑같죠. 방이 청소되도록 시킨다. 정답은 cleaned가 됩니다. 여러분들, 쉽죠? 사역동사지만 목적어와 목적 보호가 수동의 관계면 방이 청소하는 게 아니라 청소가 된다면 뭘 쓴다? 과거분사를 쓴다. I let my brother, let's 허락하다. clean. 이렇게 적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문제는 별표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어? 선생님, 그럼 사역동사니까 방이 청소되니까 cleaned가 답 아니에요? 아니에요. 클린도 아니고 let 같은 경우에는요, to be cleaned라고 to be가 아니라 let은 be cleaned라고 이렇게 적으셔야 됩니다. I let the room be cleaned. let 같은 경우에는, to는 오탑니다. let 같은 경우에는 과거분사를 그대로 쓰지 않고 be cleaned, 이런 표현으로 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실까요? I helped him complete, to complete, completed the project. 나는 도왔어요. 그 사람이, 그가 프로젝트를 완성할 수 있도록 help는 준사역동사죠? 그러면 우리가 목적어 다음에 그 사람이 프로젝트를 완성한다라는 건 능동이야, 수동이야. 능동이죠? 능동이니까 complete를 적어도 되고요. 또 어때요? 예, to complete. 정답이 두 개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자, I helped him promote, promoted, to be promoted to the manager. 자, 나는 도왔습니다. 그가 매니저로 우리 프로모트가 뜻이 뭐냐면 승진하다야.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승진을 자기가 누구를 시키는 게 아니야. 승진되는 거잖아요. 승진이 된다라는 건 수동이거든요. 수동이니까 일단은 여러분들 프로모트나 to promote는 쓸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과거분사를 써야 될 것 같지만 help 같은 경우에는요. to be promoted라고 하셔야 돼요. 예, 조금 어렵죠, 여러분들? 제가 좀 정리를 했습니다. 사역동사 let 같은 경우죠? let. let 같은 경우에 목적어와 목적보호가 수동이면 비동사 pp 형태로 쓴다. 필기하시고요. 준사역동사 help 같은 경우에는요. 목적어와 목적보호가 수동이면 to be pp 형태를 쓴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할 거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5형식에서 목적어와 목적보호가 수동이면 과거분사를 쓴다. 이게 대원칙이야. 대원칙. 그런데 let 같은 경우에는 비동사 플러스 pp를 쓴다. 그리고 help 같은 경우에 목적보호가 수동이면 to be pp를 쓴다. 이렇게만 예외적으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해볼게요. 자, 우리 지각동사 같은 경우도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I heard my brother sing, singing, to sing, sung. 되게 많네요. 나는 들었어요. 나는 들었어요. 내 동생이 노래를 부르는 걸 들었어요. 동생이 노래하는 거죠? 능동이죠? 지각동사 같은 경우에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 sing을 써도 되고 어때요? 노래하고 있는 진행을 들으면 singing이라고 되잖아요. 그러니까 to sing이나 sung은 안 되는 거죠. 하지만 밑에 문장 보세요. I heard the song. 나는 들었는데 그 노래가 내 동생에 의해서 불리어지는 걸 들었대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노래가 부르는 게 아니니까 얘도 안 되고요. 얘도 안 되고요. to도 안 돼요. 정답은 sung이 되겠죠. 과거분사 sing, sang, sung 할 때 sung. 주어, 지각동사, 목적어, 목적보호. 이게 수동의 관계면 뭘 쓴다? 과거분사를 쓴다. 자, 여러분들. 아주 여기 심술 굳은 녀석이 있어요. 창문을 깼어요. 동생인데 장난꾸러기야. 창문을 깼대. I saw. 나는 봤어요. 내 동생이 창문을 깬 걸 봤어요. 이럴 때 breaking, break가 가능하겠죠? 창문을 깨고 있는 걸 봤다면 breaking, 깬 걸 다 봤다면 break가 맞겠죠. 그런데 I saw the window. 나는 봤어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보호. O형식은 맞는데 창문이 어때요? 그렇죠. 창문 깨진 거죠. 깨진 거죠. 그럼 뭘 적어야 돼? 불어끈을 적어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문제 안 볼까요? I feel someone watched me, watching me, watched me. 나는 느꼈어요. 누군가가 나를 뭔가 감시하는 걸 느꼈어요. 아, 누군가가 나를 감시하는 거니까 watching. watching이 정답이죠. watched는 안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밑에 문장 보세요. I feel myself. 나는 느꼈어요. 내 자신이 본다? 좀 어색하잖아요. 내 자신이 보는 걸 내가 느낀다? 말이 되게 어색해요. 이럴 때 여러분들, 정답이 watched인데 뜻이 뭘까요? 나는 내 자신이 감시를 당하는 걸 봤다 이 말입니다. watched, 감시당한다. 누군가가 나를 감시하는 거 같아. 수동이잖아요. 내 자신이 누군가에게 감시당하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watched를 써야 됩니다. 우리가 사역동사, 준사역동사, 지각동사만 목적어와 목적보호가 수동일 때 과거분사를 기본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동사들도 있어요. keep, 목적, I, N, G. 계속해서 머마하게 하다. O형식이죠? 그들은 나로 하여금 여기서 오랫동안 기다리게 만들었어요. 이 뜻이거든요. 내가 기다린 거잖아요. 능동이니까 waiting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거 한번 볼까요? reading the books, 그 책을 읽으면 keeps me, 나를 어떻게 유지한다? motivating, 우리 motivate, 그러면 동기를 부여하답니다. 동기 부여하다, 넌 잘할 수 있어. 막 동기 부여하는 거. 그런데 그 책은 나로 하여금 내가 동기를 느끼는 거예요. 동기 부여를 내가 느끼는 거기 때문에 수동이니까 motivated를 적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 볼까요? they found someone stealing, stolen the book. 그들은 발견했대요. 누군가가 책을 훔치는 걸요. 아, 누군가가 책을 훔친 거죠? 이럴 때는 우리 앞에서 공부했듯이 find, 목적어, I, N, G 써요. 그런데, 여기 Y가 빠졌네요. they found the book. 그들은 알게 되었어요. 책이 어때요? 누군가에게 도난당한 거죠. 도난당한 거니까 stolen, 수동이니까 과거 분사가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또 want라는 동사가 등장했습니다. 이거 조금 공부해봅시다. I want the mechanic. I want the mechanic. To repair, to be repaired. Repaired my car. 이랬습니다. 어떨까요? want는 목적어 다음에 일반적으로 to가 나오죠? 능동이에요. mechanic은 수리공이야. 나는 원해요. 그 잘생긴 수리공이 내 자동차를 고쳐주기를 원해요. 수리공이 고치는 거니까 to 부정사를 쓰시면 됩니다. want, 목적어 to. 그런데요. 이럴 때 주어, 동사, 목적어 자리에 자동차가 왔죠. 여러분들, 자동차가 수리하나요? 네, 자동차는 수리가 되어지겠죠. 수리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이럴 때 어, 쌤, 과거 분사. 선생님, 이거 적으면 되죠? 예, 됩니다. 그런데요. to를 적을 수 있어요. 하지만 뒤쪽에다가 수동태를 적어도 되잖아요. to be repaired도 수동태거든요. 자, 이런 경우에 want 같은 경우에는요. to be repaired가 repaired 다 됩니다. 이것도 정답. 이것도 정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to be가 생략된 구조라고 보셔도 괜찮아요. 주어, want, 목적어 to be 과거 분사, 과거 분사 수동인 경우에 이거 수동인 경우에는 이거 두가 다 가능하다. 두 개 모두 다 가능하다. I will get the job. 자, 여러분들 get, 뭐뭐하게 만들다, 뭐뭐하게 시키다, 부탁하다 이런 뜻인데요. 자, 일이 어때요? 완성되는 거죠? 수동이니까 done. get the job done. 그냥 외우시죠? get the job done. I will get him. 나는 그에게 시킬 거예요. 나는 그에게 부탁할 거예요. 그 일을 좀 해달라고 오늘 그 사람이 하는 거니까 get, 목적어 to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 조금 어려운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I can 여기 동사 make가 빠졌네요. 죄송합니다. 동사 make가 어디로 빠졌네요. 제가 적을게요. I can make my voice here heard to you because it is loud here.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나는 make가 사역 동사잖아요. 동사를 적었고요. 나는 할 수 없어. 내 목소리가 너에게 여러분들 목소리가 듣나요? 목소리는 목소리가 듣는다? 말이 안 되죠. 목소리는 남에게 들려지는 거잖아요. 나는 내 목소리를 너에게 들려지게 할 수 없어. 되게 어색한 말이지만 영어에는 있거든요. 하지만 목소리는 들려지는 거니까 이겁니다. 우리말로 해석을 한다면 음 그죠? 어? 내 말을 들리게 할 수 없어. 왜? 여기 너무 시끄러워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I can make my voice heard 이렇게 되겠죠. 비슷한 문장을 더 풀어볼게요. I can make myself understand understood in English 이게 어떤 뜻이냐면 나는 영어로 내 생각을 표현할 수 없어 이런 뜻인데요. 우리가 영어는 이런 문장이 있는 거예요. 나는 만들 수 없어. 내 자신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해되도록 내가 영어로 말해서 내가 말하는 것이 이해되도록 할 수 없어. 내 자신이 남에게 이해되는 거니까 understood가 되는 거예요. 사실 이런 표현들은 I can make myself understood in English I can make myself understood in English 라고 여러 번 반복해서 외우는 게 좋습니다. 물론 왜 과거 문사 understood를 적었는지 우리는 이해했으니까 더 잘 외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저와 함께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보호인데 수동의 관계면 뭘 쓴다? 과거 문사를 쓴다. 하지만 사역동사 let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be pp를 쓴다. help 같은 경우에는 help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어떻게 씁니까? to be pp를 쓴다. want 같은 경우에는 pp 과거 문사와 to be pp를 다 쓸 수 있다. 이렇게 조금 세분화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